쯧... 계속 가보도록 하세요 응?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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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는 주제적이기 때문이네요 아니!! 생명이 무리하는게 이제...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저게 에너지 씹어 놓은데... 그... 한... 쯧... 흐흐흐흐흐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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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오크동류는 그냥 집으로 아 저기 내 집 앞에 서있으라고 했고 제 똥개라니 도구비티 아 도구비티 순식간에 똥개로 전락해버렸어 자 여기 봐봐요 생명이 물이라고 이제 하나씩 다했죠 물이 풍부한 거예요 여기에 물이 가득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물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이러네 물상자 야 근데 왜 이렇게 없지 나 되게 많은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저거밖에 없잖아 저거 스티팩이 모자라다면 뭐 모드 중에서 그 모드 중에서 여기도 많죠 하나 12개씩인가 들어가실 거예요 모드 중에서 약품을 거의 황무지에 있는 약품들을 대부분 없애버리는 모드를 깔아버렸다면 약품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생명의 물 저거 많이 먹으면 돼요 난 근데 남아도 없죠 예 여깄죠 가만있어 동료 데리고 가야지 자 강아지 데리고 오죠 어 강아지 어디갔어 어 설마 에이 설마 내가 그대로 있는 거야 재판성 개념관에 그대로 있냐 죽지는 않았겠죠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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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근데 바꾸기도 귀찮아 이게 잠만 근데 강아지 어디갔지 여기도 없어요 여기 있을 줄 알아 여기 있을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번에는 시타델 내가 일어난 장소에서 내가 보고서 말을 못 걸었던 건데 좀 더 다시 한 번 가보세요 시타델 가서 아 여기였나 B링 아냐 B링 A링은 아닌 것 같은데 B링이었던 것 같애 B링 여기 어 아 여기가 아니라 어 잠깐만 저쪽 끝인가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다 도구미 야 너 놓고 갈뻔했다 미안 가자 아휴 쓰담쓰담 톡톡톡 톡톡톡 오드아이라 더 귀여운 것 같애 눈이 오드아이잖아요 이거 방사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방사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 잠깐만 근데 나 여기 볼일이 있다 나 여기 볼일이 있다 이거 브루큰스틸 퀘스트 같은데 자 일단 자 일단 어 브루큰스틸 퀘스트 퀘스트 오드아이 엄청 희귀할걸요 그게 내가 듣기로 오드아이 고양이는 정말 그게 막 엄청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듣기로 듣기로 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을 해주겠대요 상황판 가서 말해주겠지 뭐 오드아이 고양이가 막 엄청 비싸다고 막 또 도의하여 치즈 하여 헤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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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퀘스트 배가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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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자동차 터널를? 이제 리버트 프라임이 거의 이제 전력, 한 전력이 됐구나 한번 가동시키더니 자신을 얻었나봐 아... 잠깐만, 슈퍼무트로프트 정보경우 제게 뭐지? 정보 공유할만한게 없다는데? 잠깐 여기, 그... 군수품 파는데 잠깐 가보자 여기가 되게 비싸요 비싸긴 한데, 뭐... 돈 많으니까 상관없어 일어나서 차지팩 800개 차지팩 많이 사고요 아, 플레저어 두잉 비니스 강아지 오드아이는 못 본거 같은데 사진으로도 못 본거 같은데 고양이 오드아이는 사진으로는 본거 같아요 이게, 합성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봤어요 사진으로만 약간... 섬뜩하더라 귀여우면서 섬뜩하더라 그런 느낌 되네 자, 어... 그건 그렇구요 어... 이제... 브로큰스틸을 쭉 가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좀 돌아볼까요? 안가봤던... 볼트를 좀 가보죠 어... 지역들이나 볼트나 자, 뭐였던 군수학이지? 여기부터 가볼까? 어... 우리 도구미트를 만난 곳이죠? 지금... 여기는... 여기,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여기 지금 열쇠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폭중에서... 지금 누가 쏘는거 같은데? 그럼 뭐 왔는데? 뭐... 저기가... 그... 뭐지? 아... 뭐... 어... 뭐야 어... 어디서 지금... 로켓런처 쐈는데? 아... 여깄구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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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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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기... 야... 거기서 터진다! 네... 여기 책 책이 나오죠? 그게... 황무지... 그... 메세지를 받건 안 받건 무조건 나오죠? 뭐... 열쇠 없긴 하지만... 좀 끈거롭고... 이... 이쪽으로 가는건가? 아닌데? 이쪽인데? 왜... 이... 이러냐? 이쪽으로 가죠? 야... 역시... 이 총이 가장 어울린다 이 옷은 역시 그... 미니거는 파워하머에 어울리고 이건 이 총에 어울리고 이 옷은? 오오오오오! 아... 못 죽여 못 죽여 이걸 못 죽여 오프 밭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밭 시스템 오프 이야... 탄피 나가는거 봐라 항상 느끼는거지만 쏟아낸다 그냥 총이란... 총이란 이렇게 써야된다는걸 알려주겠어요 불타는... 불타는... 되냐? 탁 불타는 강아지 어휴 파이어도그 탁 쟨 그... 아이고 쟤 베이모스 옆에다 붙여놔도 에너지가 안되는 동작 뭐 뭘 더 말하겠어 탁 탁 여기 어디지? 어? 여기 무기 많은데 아닌가? 군사... 아 맞다 여기 무기 많은데다 여기... 버블헤드도 하나... 여기 어떤거야? 있었던거 같기도 한데 버블헤드가 유니크인가 둘중에 하나 엉뚱 기억이 나는데 일단 여기 스나이핑 스나이핑이 좋거든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 저 반대편 어허허헌 도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러고보니 아 매니큐어 청결검사하는데 매니큐어 매니큐어 바르면 안되요 매니큐어를 바르면 안되는 모양이구나 오 뭐 뭐야 누구랑 싸우는거야 아 맞다 이 앞에 아웃키스트랑 얘네들이랑 싸운다 총알이 이쪽으로 가면 아주 기억났다 어 진 얘는 걸려가지고 안되고 자 쟤 어 똑같은거 아닌가 갑자기 소주나 백주를 흐흐흐흐흐 아웃키스트가 아니라 백지스템 액티베레드 백지스템 오 백지스템 액티베레드 백지스템 오 백지스템 오 백지스템 오 오프 바크 시스템 액티베디드 바크 시스템emb 오프 바크 시스템 액티베디 오오오오 야 핫핳핳핰핳핰핳 야 도구미산 너 너 너 너 너 거기서 뭐해 헤헹핳핳핳핳하 넌 너 그 그 야 거기서 왜 목만 내놓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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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야 목만 내놓으니까 귀여운데? 일로와 아 쟤 걸렸다 쟤 걸렸다 걸렸다 어 알았어 빠져나 제나 주일까? 오 야 왜 이거밖에 안 돼? 다친 데도 없는데? 이게 어 뉴베가스에서는 그런데 오 에너지가 안달아 왜? 근데 쓰러지면 무적이 되나? 오 됐다 오 자 원샷 자 아무.. 다.. 다 찍었죠? 근데 프라우스에서는 VAT가 확률이 장단하게 높아요 베가스에서는 게다가 안정제라는게 있어가지고 VAT를 쓰기가 되게 좋죠 대신 데미지면에서는 그 퍽중에서 VAT 안쓰면 데미지가 확 올라가는게 퍽있죠? 그.. 존재로 인해서 쟤가 져요 쟤.. 쟤 베이모스에랑 붙여놔도 안죽는다니까 게다가 강아지계열은 너무 빨라가지고 몇대는 맞게 돼있어 내가 약품 다쓰고 하면 겨우 길걸? 막.. 화염방색이 되고 약품 다쓰고 도망가면서 화염방색 뿌리고 다니면 내가 이길걸? 저거.. 나.. 저거.. 올라가는길이 어디지? 아잇잠만 이 쪽인가? www.pwcbwm 어 펄스도 근데 이제 펄스 사실 별 필요 없는데 쓸데가 별로 없죠 이제 저승사자의 질주만 딱 찍었으니까 더이상 다 놓고 다니지 뭐 저승사자의 저승사자의 질주는 그만큼 굉장한 퍽이죠 사기퍽이에요 사기퍽 저승사자의 질주의 유무로 인해서 VAT가 플라우3에선 굉장히 제일 좋죠 VAT 퍽으로 가는게 이 위층인가도 하나 더 죽였을텐데 맨 위층이었나 한 명 내가 더 죽였거든 아 피자국이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아 저기있다 예 사기에요 사기 퍽 자 정말 좋죠 설마 지금 여신님 그 지하철 아 지하철 아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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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매니큐어 지우고 있는거 아니야 화장품 도구는 가지고 다니잖아 안가지고 다니나 아세통까지는 안가지고 다니나 지하철 다 드롭 했었다고요? 다 버렸다고? 난 뭔지 모르면 다 가지고 다니는 성격이라 맨 처음에 할 때는 다 가지고 다녔는데 막 컵, 유리, 뭐 접시 막 왔다 갔다 와서 다 가지고 다녔어요 뭘 몰라서 야 근데 이거 내구독이 엄청 많이 들었다 한 번 가 가지고 소리 싹 한 번 해야겠는데 야 잠시만 들어가는 길이 있을텐데 아 여기다 변기고 저기 없네? 오우 야 방사항이 왜 이래 여기 사람 못 살겠는데? 방사항 때문에 있으면 기계들인데? 사람은 없어 분명히 기계야 다 자, 총기야 잠시만, 사냥 라이플로 스나이퍼 라이플 소리 못하나? 아, 안되네 역류소 총각 그냥 내는구나 어, 아니, 뭐가 들어가 있는 소리 나는데? 에휴, 몰라 몰라, 냅둬 나 왜 반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 반대가, 아, 여기 들어온 데잖아 아니야, 반대로 가고 있으면 하긴 뭐 아, 금속 부품 자, 소리 한번 어, 저기 있나? 아, 내가 방사는 지금 받는 중이라 소리를 못하는 건가? 어? 저기, 저기 있는데? 자, 금속 부품 으흐흐 워닝 데인저러스 워닝 데인저러스 레벨 야, 이게 세븐이라 잘 안 깨진다 야 워닝 데인저러스 레벨 데인저러스 레벨 데인저러스 레벨 데인저러스 레벨 데인저러스 데인저러스 그리 데인저러스 어? 그러게 강아주 어디갔지? 잠깐만 데인저러스 레벨 데인저 데인저러스 레벨 총 안 돼 지금 나 자 엄청나죠 열심사님 어서오세요 비요? 비 어 봄비잖아요 봄비 펄펄 비가 우위다 아우 잠깐만 이게 아닌데? 뭐더라? 봄비 노래가 뭐더라? 후... 아 뭐 그럴수도 있지 뭐 나 쓸데없는거 푹 근접무기 자 전투 나이프 버리구요 뭐여? 탁 어? 이 위에 뭐있나? 여기 근데 방사능 때문에 엄청 어? 좀 목이 꺼려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리베러스 모드를 깔아서 방사능이 있다고 되어 있는 거에요 안그랬으면 그냥 가볍게 싣고 넘길 그냥 라드엑스 하나 먹어주면 가볍게 싣고 넘길 수 있는 방사능이 꺼거든요 자 일단 좀 고치고요 어 부... 어 잠시만 일단 이거 스나이퍼라이퍼로 이걸로 고치자 어 유진 이것도 고치고 미니건으로 됐어요 여기는 레이더들이 점령한 군사기지에요 별 스토리는 없구요 자... 어... 어... 드디어 106을 가볼까? 저기가 좀 짜증나는데요 106... 여기 있죠? 볼트가 자... 106 볼트 가보자 칸 달린 무서워서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어... 야... 누가 우리... 또를 건드리냐 아... 아 또리가 아닌데 우리 강아지 누가 걸길래 죽어 임마 어! 안 맞았어 아... 간단하게 1방에 1씩 예... 스텔스 수추가 맞아요 지금 빅트리아 라이플이고요 라이플은 아 대게 뭐가 많은데 애들이 예 뭐하는 뭐 뭐라사 무채? 센틀리보다고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애들 되게 많아 지금 센틀리보이 하나 저기 있는거 같은데 자 있죠 쯧 줘봐 줘봐 카르마를 잃었다고? 왜? 아 왜 카르마를 잃어? 잠깐만 저거 센틀리보이 아까 빨간색이 좀 쳐져있었던거 같은데 혹시 아우케스트건가? 어 잠깐 아잇 나 지금 카르마를 잃었는데? 이렇게 잘 맞냐구요? 탁 나 에너지무기도 만땅이니까 근데 빨간색이었는데? 에너지무기 대형무기 소화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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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네 다 만땅이죠? 자 볼트 106인데? 어... 몰라 그냥 대충 대충 가요 무기 무게 따위 뭐 안주서 먹으면 되지 뭐 버블레도 하나 여기 있었나? 여기 버블레도 하나 있었던거 같기도 한데? 자 볼트 10이요 뉴베거스는 안정제 안먹으면은 잘 안나오죠? 배트 모드로 잠시만요 잠시만요